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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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그들은 연결을 할 거야. 그럴 거 없지 말고. 간부들 말 잘 들어. 괜히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숨 쉬지 말고. 시키는 거 하고.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날씨가 제일 이렇구나. 무슨 일이야? 아닙니다. 번개 소리 때문에 놀라서. 연결같이 뭐 갱생이 되겠나? 왕개 소리에 질병을 하세요. 자유를 형성하고 응답을 받을까요? 뭐?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8,4,1,7,6,1. 군요! 8,4,1,7,6,1. 갱생! 8,4,1,7,6,1. 나는 왜 네가 아는 충성이 거짓 같지? 거짓은 없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럽잖아. 내가 여기서 몇백 명을 만나봤는데 너처럼 그렇게 눈 불어붙어 군성을 다하는 놈은 없었거든. 뭔가 역겨워? 저도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중대장님처럼. 영웅? 나와 같은 영웅? 국가를 수호하는 영웅이네. 왜 영웅? 영웅 수 없이 국가를 수호하는 영웅이 오랜만에 기념오는 내 타작한 거냐? 지켜보고 있다. 씨, 에이, 에이. 외국,ек,에이. 구려. 정상관анс이예요. 조상관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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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러. 많은 영웅이 참고를gae. 소비려고 해봤자 숨으려고 해봤자 결국 들켜질 인간의 진실 소비려고 해봤자 감추려고 해봤자 결국 보여질 너의 진실 너를 보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지 부자연스러운 너의 행동 불쌍한 온갖의 삶을 부활하려고 서로를 짓밟고 있지 삶의 끝자랑이 인간의 몸은 지어나도 치열한 짓거리 희열한 끝에서의 인연의 풍성 지어나도 비참한 짓거리 견뎌내려 해봤자 견뎌내려 해봤자 지키려고 해봤자 지팔끼리 인간의 진실 사라진 나의 진실 우린 사랑해 지팔끼리 인간의 진실 지팔끼리 인간 ท이스iesta 대장함께, 8,3,7,6,4는 도전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 첫 번째는 노래 자체는... 저 사자 가자. 묻어버려. 저를 뒤집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저도 그런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형이야. 일어나. 일어나. 아저씨. 오빠야, 나 숨을! 괜히 까불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 말하지도 말고, 더 생각하지도 말고. 그럼 더 이상 해지 안 해주세요. 언니야. 언니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활동할 때를 안 시키지 말라고. 미안해, 언니야. 언니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 꿈도, 희망도 없이, 열정도 없이, 이 탕후도, 울음이 없고, 꿈도, 유지도 없이, 열망도 없이, 열심히, 다.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타위로vio. 루루 meansotion, 인atell도 없이, 이 탕후도 없이, 이 탕후도 없이,É, 리 soort으로 조繹이 확인하는 정분도 없이, separated, Sacrebbe Talmud. 아... 이 두건... 할 수 없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어디서 애를 배가지고... 엄마! 엄마! 그만 살자... 그만 살자... 그만 살자... 그만 살자... 아... 그냥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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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자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지금 뭐 하는 짓이고 나가자 여기서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니도 이렇게 된다고 괜히 까불지 말고 닥치고 있어라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는 거다 여기서 나간다 아무도 알지 못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아무도 믿지 못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저의 여기 갖고 이 세상에서 너가 현재 죽을 필요 없는 살아있기야 죽을 필요 없는 군대 아비아는 이 세상 이제는 떠날기 다시 현재를 잡고 이 형상은 사라지고 현재를 잡고 이 형상은 사라지고 현재를 잡고 이 형상은 사라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